자, 이전 시작하는 변수와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여기 있는 이 delimiter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와 printa라고 하는 이 메소드, printb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들 말고 1억개의 변수와 메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정리, 정돈하고 싶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코드를 이렇게 해서 한쪽에 이렇게 띄워놔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을 수정을 해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할 건 뭐냐면 클래스를 도입해서 여기 printa, printb 이렇게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print라는 클래스에 소속된 a 메소드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pri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print라고 이렇게 그 클래스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그 클래스의 멤버 클래스의 멤버가 될 요소들을 이렇게 이사시켜요. 그리고 여기 있는 printa라고 하는 저 접두사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a, b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delimiter라고 하는 얘도 바꿔야겠네요. 얘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print의 delimiter 그리고 print,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켰을 때 그 이전과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코드는 훨씬 더 단정한 코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것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전에 우리의 코드는 이 byop라고 하는 클래스의 delimiter, printa, printb라고 하는 그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 말고 다른 메소드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 보시는 것처럼 print라는 클래스 안에 delimiter a, b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print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어때요? 이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print.을 찍으면 a를 쓸 건지, b를 쓸 건지, delimiter를 쓸 건지를 이런 에디터가 추천해주는 기능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때요? 클래스 완전 대박 기능이죠? 객체지향의 중심에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클래스까지 들어온 이상은 객체지향이 들어온 이상은 클래스에 대해서 속속 들이 팍 하셔야 됩니다.